이번엔 보수운사랑 같다 그치? 요즘에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 다 79년, 88년 어... 그렇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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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5분만을 해주니까 일단 먹고 여기다가 잘 할게 아! 알았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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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양파들은 직접 마침내 먹기 좋은데 강름만에 모아지 못한 그것이 전해 기회가 맞지? 그가 오는 그리스로 하기만에 오는 그리스로 하기만에 하기만에 고마워 하기만에 고마워 예전에 제 영상에서 봤을 때, 혜화, 필리필티노 마켓에 왔어요. 거기에 왔을 때, 근데, 입을 못하니까, 가인안? 가인안사? 그곳은 닫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뀌었나요? 이게 뭐야? LBC도 있네 여기 LBC 아니야 옛날에 LBC인데 망했어? 응 And let's try some filipino food 여기 뷔페 스타일인가? 아니야 뭐라고? 유명한 데라고 여기? 아니 이 녀석은 얼마 전 해냈다 자살는 이 녀석? 그럼 하긴 뭐? 안 해? 아No! 금요일주의 말을 빛나펫? 빛나펫? 아, 봉고 아, 이거네 그거네 아, 봉고 콜라 그래도 봉가가 맛있라 봉가가 맛있라 아, 봉가가 맛있라 아, 봉가가 맛있라 아, 봉가가 맛있라 다시 applause następ님 아 당후 수tober 아, 먹으면 한이들은 sine 이게 뭐야? 이게 1,000박스에요 먹을 거 먹었던 거 좀 다른데? 어 맞아 그럼 드라마 하자 이거 이거 먹어야지 먹자 먹자 고맙습니다 아니야 먹어봐 거기도 서있어 다음 시간 엄청 많이 주네 여기 응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 교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서 가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알지 콜라이나 봐봐 아 아 아 어 어 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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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 21 tun자 .. 아 알겠니? 가시나요? 아니 왜요? 아우, 가시나요? 고거요? 네 고소가가. 예, 뇨만 보olin 전혀요? 아. 어. 뇨만 보기를? 예. 아, 샴푸 근데 식당보다 여기서 사나 땡큐 하다 땡큐 저거는? 뭐? 인테르도 뭐? 인테르도 아니, 인테르도 먹을만해, 룸이라 리스키가 아니고 인테르도 얼마야? 인테르도 얼마야? 아, 안돼 안돼 좀 더 먹자 너무 많이 먹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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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들 다 가는 걸 되게 잘하고 필리핀 음식 잘 먹었고 뭔가 신기하냐 우리나라미는 아도무 감꽁 너무 좋아 엄마, 아도무 감꽁 아도무 감꽁 아도무 감꽁 용당균은 아마이딘야 사우사우 사우가 사우사우 사우사우 얼마요? 사우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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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쓰시는 휴대폰 혹시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시면 바로 만드시고 사우사우 사우사우 사우 안녕 아, 이쪽 안쪽이구나 아닌데, 여기 660 아닌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사우러xes 가브라임 사우면 저희film 날씨가 케이크 квар둘 두 observer часть 지금 front grace 뒷부부進 그념 사진 찍고 있네 누구야? 봐봐 사람 회사 생활에서도 내가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더욱 쌓이는 거야 아무래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폭탄이 터지는 거야 쌓이고 쌓여야 돼 그런 폭탄도 여러번 맞아왔거든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런 업무 상황에 안 해가지고 폭탄 만드는 거 나와서 만드는 폭탄이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마셔? 진짜 엄청 많이 했어 4명밖에 안 먹는데 어 잠깐만 왜? 정서 무사 사내용인데 오빠가 귀찮아인데 뭐라고? 아니야 가져가 아니야 아니야 귀찮아 에이 아니야 가지마 귀찮아 여보세요 이런 거 한국 사람 아니면 읽기 힘들어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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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프가 여기 같아 썩 고르곤졸라벨 홍합 스푼 돼요? 네 네 고르곤졸라벨 홍합 스푼 돼요? 네 네 뭔가 작대 우클누클누클누.. 이렇게 조금 있어 끄면 돼 고물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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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든 이런 이렇게도 이렇게도 한 달 월급이 한 600만 원